안녕하세요 우와 폐허언니 128년속이잖아 까쳐 잘 부탁해 날 줘야 돼 날 줘야 돼 아는구만 게임을 좀 아는구만 아이고 그렇다고 내가 먹으면 안되는데 두번째꺼는 이 면에서 잘게 해줄게 먹어 아니 내가 먹으면 안되는데 그렇지 아 잠자 뺏겼어 나 진화한다 좀있으면 진화한다 좋아 진화하고있어 진화하고있어 좋았어 끝났어 인마 누녀언니구 안녕하세요 잡았고 에? 오늘 마법고 마법고 안하는데 제가 안하는데 아아 아아 오신기별 출적체크 유튜브 구독 안놓으셨으면 구독 한번씩 네 이거 잘해야돼 얘네가 먼저 때리게끔 둬야돼 그렇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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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먹었다 됐다 그니까 업데이트는 오늘이 맞는데 고스나이 방송이 오늘이 아니에요 안녕 위험했다 어디서 먹으려고 인마 어디서 먹으려고 인마 어디서 먹으려고 인마 그니까 오늘 못할거 같았어 딱봐도 아 못먹었다 아 아깝다 가자 가자 안놨니? 그럼 난 내려갈게 오늘 목요일이었구나 맞아요 오늘 목요일이에요 미리란 안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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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살려야되는데 살릴 수 있나? 살릴 수 있나 못살린다 빠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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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잡았어 아우 못살린다 어떻게 이거를 어떻게 이거를 됐어 좋아좋아좋아 아주 좋았어 ёл 왜? 내려야라고 앨럴ㅇ 맞...맞들여주구 에너지 채워주구 됐어 됐어 안녕 안녕 안뇨어억 안녕 아 وأ-啊 headache 안녕 아까 잡았어 다잡았어 다잡았어 집어 넣어 집어 넣어 하고 피드도 집어 넣어 됐어 끝 됐어 잡았어 됐어 이제 더이상 무리할 필요없어 자 밑에는 3명이면 출발할테니까 바로 위로 올라가겠습니다 자 위로 올라갈게요 어차피 좋았어 지금 얘네 위에서 때리고 있을거야 어 안 때리고 있네? 그러면은 이게 다 내거지 잡았쇼 잡았쇼 그렇지 가자아아아아아 안녕 잡았고 어 잠깐 위험해 유치 유치 이건 죽었다 니가 죽었쇼냐 봤죠 이거에요 이거 야 야 어 그렇지 야 잡는다 자 굳이 밀 필요 없습니다 밀 필요 없어요 아래쪽 가면 안되겠다 얘 먹자 아잇 젠장 이거를 아잇 젠장 이거를 잘가라아아아 이거지 내 주력겜 중 하나 어? 유나이트다 임마 뮤츠가 왜이렇게 쉽지 너프당했나? 네 뮤츠한테 몇번 죽어도 이상할게 없었는데 야 잡는다 다 잡아버려 그렇지 그렇지 오케이 좋았어 그렇지 됐어 좋았어 빠져 빠져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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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무리할 필요 없어 위험하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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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위험하지만 뭐야 신적이 없는데 냉중이에요 맞아요 난 무리하지 않으면 돼 난 무리하지 않으면 돼 무리하지 않으면 돼 괜찮아 얘네는 아래쪽 아래쪽 하나 먹으면 안녕하세요 고박스카는 또 뭐에요 아 얘네 레벨업중이었구나 이러면은 뭐 얘기 다했지 야 깜짝이야 뺏기는 줄 알았네 뺏기는 줄 알았잖아 뺏기는 줄 알았잖아 뺏기는 줄 알았잖아 가자 가자 오늘 우리가 아래쪽을 먹는다는 걸 알고 있을텐데 그렇지 인텔 릴리에온 안녕 무리하지 않고 빠져줘 레벨업만 해주면 돼 좋아 일단 아주 아직까진 분위기 좋아요 누냥 누냥이 고아 아니야 돼요 아 아 하는 게임 딴 게임도 할 수 있구나 어 진짜요? 아주 좋은데? 아주 좋은 표식이구만 피 표식이구만 때릴까? 야 한명은 위에 있어줘야지 어 뭐야 내가 포기했나? 뭔가 이상한데? 때린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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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됐어 좋았어 그렇게 견제만 해주면 돼 견제만 견제만 해주면 돼 됐어 잡았다 야 잡았어 오케이 좋았어 야 전투 뭐야 이거 야 우리 전투 뭐야 우리 전투 뭐야 우리 전투 뭐야 와 나 죽었다 야 이 깨다 야 잡았어 자 우리는 지키기만 하면 돼 지키기만 무리하지마 49초 자 좋았어 기다려 금방 갈게 막타 막타는 고스나리에게 막타는 고스나리에게 막타는 고스나리에게 막타는 고스나리에게 막타는 고스나리에게 시키니 팔로우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골스나입니다 팔로우와 시청은 골스나리에게 크림이 됩니다 유튜브도 하고 있을까 유튜브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면 골스나리에게 크림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저 포인트 노동액이 2000포 됐어요 오오오오오오오 좋은데요 아주 좋았어요 야 진짜 잘했다 이번 팀은 진짜 잘했어요 마지막으로